안녕하세요. 생방송뷰 김예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충훈입니다. 충우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제가 또 생방송뷰 원조 MC 아니었습니까? 너무 반갑네요.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그런데 방송 안 하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살이 쪘어요. 특히 배 쪽에. 좀 착각하신 것 같은데. 오늘 가리려고 재킷도 입으셨다고 하셨어요? 부은 거예요. 부었는데. 살찐 걸로 치면 우리 예솔씨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분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티 났어요? 그래서 운동도 좀 해야겠다 생각도 들고 먹는 것도 좀 줄여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니 요즘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아요. 맛있는 것도 많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반성해야 돼요. 맛있는 걸 너무 잘 만들어요. 맞아요. 그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먹는 걸 줄일 수가 없어서 운동을 좀 해야겠다 싶은데 요즘 날씨가 또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러 가는 것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두 MC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 정말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들 또는 식욕법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생활 패턴을 정말 이렇게 지키면 살이 빠진다. 건강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건강을 지키는 나만의 비법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들을 위해서 아주 맛있고 건강한 과일청 같은 걸 많이 담그시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겨울 감기 예방하라고 배, 대추, 생강 이런 거 넣고 매일 즙을 보내주세요. 매일? 네. 매일 싸주세요. 먹는 모습을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 먹어요. 큰일 날 소리. 문자메시지 보내주실 곳은요. 샵1991, 우물정19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에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비법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서 저희가 추첨해서 농가 레스토랑 식사권, 재과 선물 세트, 또 피자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저희도 한 가지 방법 준비해봤습니다. 운동을 재미있게 또 놀면서 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재미있게 놀면서 한다? 저는 사실 별로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런 방법이 과연 있기는 한지. 있다고 하는데 눈 똑바로 뜨고 한번 볼게요. 같이 확인해 보시죠. 건강을 위해, 아름다운 몸매를 위해 헬스장을 찾은 경험 다들 있으시죠? 하지만 꾸준히 하기 힘든 게 바로 운동. 특히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겨울이면 더더욱 멀리하게 되는데요. 추운 겨울에도 신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이색 운동법을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추운 겨울이면 유난히 살이 더 찌는 것 같다는 아영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의학 전문의를 찾아가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겨울이 되면 사비 찌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제가 여름에는 더 날씬했었거든요. 네, 네. 식이선물과 풍부한 음식으로 메뉴를 바꾼다면 식사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칼로리는 많이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신진대상과 다른 계절에 비해서 10%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록 차갑지만 차가운 곳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다른 계절에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살이, 지방이 잘 타는 계절이죠. 그래서 겨울철에 운동을 해서 칼을 빼시면 지방이 쏙쏙 빠진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요즘 잠깐 다이어트를 잊고 살았는데요. 오늘은요, 좀 더 재미있게 놀이로 배울 수 있는 운동법이 있다고 해서 제가 배우러 왔는데요. 지금부터 저랑 함께 하시죠. 아니, 아니, 아니. 여기가 정말 운동하는 곳이 맞는 거죠. 이야, 열기가 코끈오끈. 다이어트를 향한 열정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보고 있는 저도 막 몸이 들썩거려요. 아, 그런데 이게 운동이라기보다는 그냥 방방 뛰면서 노는 것 같은데. 운동 배우러 왔는데 무도회장 같기도 하고 여기 도대체 뭐 하는 곳이에요? 잘 보셨어요. 저희는 컨셉이 약간 그런 컨셉으로 가고 있어요. 무도회장 컨셉? 그렇죠. 왜냐하면 운동이라는 건 사람들이 사실상 굉장히 지루한 느낌을 먼저 받거든요. 특히 여성분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여성분들의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서 소도구도 사용함으로써 좀 더 정확성 높이고. 그러면 이 운동의 특징이 어떤 거예요? 저희 운동의 특징을 딱 뽑자면 운동이 아니라 놀이라는 거죠. 당사님의 머릿속에서 탄생된 일명 놀이 다이어트. 필라테스를 접목시킨 운동법인데요. 따라하기 쉬운 동작으로 여성 회원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운동을 따라해보는 아영씨. 아에이 그렇게 해서 어디 운동이 되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해야죠. 운동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지금 운동한 지 5개월 정도 됐어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놀이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유산소와 근력운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체력도 정말 좋아지고 폐활량도 정말 좋아지고 저는 예전에 등산을 정말 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등산 같은 경우는 정말 수월하게 집에서도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겨울철이나 어디 나가서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1대1 강습을 위한 변신 완료. 제가 이 사실 절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저한테 말이에요. 허벅지. 허벅지. 그렇죠. 하체 때면 미치겠어요. 여성분들의 최대 고민인 거죠. 왜냐. 요즘은 식습관이 굉장히 석화가 되다 보니까 하체 비만들이 굉장히 많아서 고민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조심했습니다. 놀이 다이어트. 이거 방방이잖아. 방방. 아하 왕년에 이 위에서 덤블링 좀 했는데 트램폴린 위에서의 달리기는 일반 달리기보다 칼로리 소모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우두방정스러운 동작이 맞아요? 네. 최대한 우두방정 깔면 해주시면 되세요. 몸에 있는 지방을 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트램폴린의 반동을 이용한 놀이 다이어트는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 운동장을 백바퀴 뛴 것 같아요. 힘들긴 해도 중간중간 손이 질러. 어때요? 진짜 스트레스는 뭔가 진짜 쫙 풀린 것 같아요. 이렇게 지르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 풍요. 그렇죠. 근데 좋기는 한데 집에 방망이 없잖아요, 선생님. 집에서 좀 할 수 있는 운동을 배워갈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스타킹이잖아, 스타킹. 집에서 엄청 많은데. 이걸 가지고 줄넘기를 하는 거예요. X자로 교착. 발을 들어서 통과합니다. 여기서 탄성이 있잖아요. 이거를 돌리면서 팔 앞쪽하고 뒤쪽이 되는 거예요. 근육운동과 유산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동작이에요. 자, 잠깐만요. 운동하는 곳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왜 다들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보는 나는 떨어질까 불안한데 매달려 있는 사람들 표정을 보니 아니, 이보다 편해 보일 수가 없는데요. 저보고 지금 이걸 하라고요? 나 이건 못해, 이건 못해. 어떻게 거꾸로 매달아. 나 이건 못해, 못해. 오, 들어가세요. 다요. 아니, 어디서 나오셨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이걸 일반인이 어떻게 해, 이거를? 다 다 할 수 있어요. 들어가 보세요. 선생님, 잠깐만, 잠깐만요. 아니, 제가 떠밀려서 왔는데 저는 요가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좀 단전호흡하고 매트 깔고 운동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 매달려 계시면 어떡해요? 근데 일반 요가보다 플라잉 요가에서 행호흡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면 좀 매트해서 안 되는 동작들이 수월하게 되고요. 척추 혈액순환에도 좋고 거꾸로 매달려는 동작을 하게 되면 몸 전체 혈액순환을 굉장히 원활하게 해주고요. 셀룰러 제거에도 좋고요. 또 얼굴 쪽으로 혈액순환이 되면서 세포 탄력에도 굉장히 높아져요. 첫 번째 플라잉 요가 자세는 박쥐 자세로 혈액순환과 어깨지압에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뱀파이어 자세 역시 어깨지압과 등라인을 살리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빈치 자세로 림프손을 자극해 몸속 노폐물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팅커벨 자세로 힙업과 등라인 이완 효과가 있답니다. 진짜 튀어나지고 처음 봐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조금 하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이거 하다? 저를 믿으시고 이 행황을 믿으시면 그럴 일 없어요. 발바닥뿌! 플라잉 요가는 노화 방지와 몸의 균형을 키워주고 무엇보다 삐뚤어진 자세를 교정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오른다리 부부려요. 다리 쫓아요. 뒤에 다리가 떨어져 다리가 떨어져 이렇게 딱 들어와야 돼요. 바닥 안쪽으로 그렇죠. 어깨를 누르고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어깨에 지압효과가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올라가면 등뒤에 해몽이 한 줄로 되잖아요. 균형감과 향상도 굉장히 많이 드세요. 아니 같은 사람인데 아니 왜 이렇게 잘하세요? 운동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네 저는 한 2년 정도 됐어요. 아 그러면 이 플라잉 요가 제가 해보니까 너무 힘들던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오래 하신 거예요? 운동을? 일반 매트에서 하는 동작들보다는 훨씬 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골고루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으니까 전신 몸매의 라인을 다듬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매력에 자꾸 빠져드는 것 같아요. 자신 있는 동작 한 가지 보여주세요. 해먹에 몸을 맡기고 거침없이 선보인 동작 이야 내공이 느껴집니다. 박수! 브라보! 여러분 이번 겨울에 춥다고 집에서 이렇게 움츠려만 있지 말고요. 얼마든지 집에서 재미있게 놀면서 운동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저도 올 겨울에는 정말 다이어트 꼭 도전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내년 또 내후년으로 미루지 마시고요. 올해부터 건강 꼭 한번 챙겨보세요. 추운 날씨를 핑계삼아 움츠려만 계십니까? 다른 계절에 비해 체지방 빠지는 효과가 더 큰 겨울! 이색 운동법과 함께 몸도 건강도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겨울철에 신진대사가 훨씬 더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운동을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요. 신진대사가 높으면 몸 안에 있는 체지방이 더 쉽게 빠져나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움츠려들지 말고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냥 앉아서 텔레비전 보지 마시고요. 아까 화면에서 소개해줬던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스타킹을 이용한 줄넘기 이런 거 간단하게 좀 하시면서 방송을 시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겨울철에 건강을 지키는 방법, 여러분들만의 방법이 있다면 문자메시지로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샵 1991번, 우물정 1991번입니다. 단문호 시방 장문 100원이에요. 내가 아는 운동법, 식이요법, 생활태도 이런 것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건강과 다이어트를 생각한다면 운동도 운동이지만 사실 먹는 음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잘 먹어야죠. 건강한 음식으로. 겨울에 초록빛으로 물들이는 정말 좋은 음식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가 봤는데 바로 해초류, 매생이입니다. 매생이. 어린아이 머릿결처럼 정말 보들보들해요. 매생이뿐만 아니고요. 매생이와 굴이 함께 만난 음식, 매생이 굴 국밥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따끈하게 한 그릇 같이 해볼까요? 겨울의 빛깔은 잿빛이라고들 하죠. 초록빛 신물들이 잿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겨울에만 만날 수 있는 싱그러운 해초가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바다향을 품은 이것. 따뜻하고 맛있는 매생이 국 드시러 오세요. 광주 동구 서석동. 제법 큰 회사와 관공서가 몰려있는 곳이죠. 이 근방엔 점심때만 들면 직장인들이 우르르 몰리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점심 한 끼 야무지게 해결하는데 이만한 곳이 없다고 소문이 자자한데요. 정말 빈자리를 찾아보기가 힘드네요. 매생이요. 매생이 굴 국밥 사는군요. 매생이 맛 좀 아는 손님들은 지금이 딱 제철인 걸 귀신같이 알고 찾아들어오신답니다. 탱글탱글 생굴과 향기로운 매생이가 만들어낸 환상의 콜라보레이션. 매생이 굴 국밥을 즐기는 방법도 각양각색인데요. 밥을 말아서 훌훌 떠먹어도 꿀맛. 전날 술 좀 드셨다는 분들은 속풀의 음식으로 애용하신다네요. 그때는 안 좋아했어요. 흐물흐물해가지고. 이제 손이 성익이 되고 술을 하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좀 과음하신 분들한테 강력히 추천합니다. 매생이는 알면 알수록 독특한 매력이 넘쳐나는 녀석인데요. 해초 중에서 가장 길지만 실보다도 가늘고 갓난아이 머리털보다 보드랍습니다. 가장 앙큼한 매력은 뜨거운 열을 제 안에 가득 머금고도 내색을 안 하는 것. 기운 사이한테 옛날 어른들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이 안 나니까 덜컥 무릎 먹잖아요. 그럼 입천력이 돼요. 요리의 기본은 좋은 재료라고 하죠. 매생이를 한 대기씩 포장해서 들여오시나 본데 소장님 여기에도 뭔가 특별한 게 있나요? 장흥 매생이가 가장 찰지고 가장 맛이 좋아요. 최상의 제품이죠. 사장님은 오직 장흥의 찰 매생이만을 고집하시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매생이는 태생적으로 더러운 물에서는 생육 자체가 불가능한 해초. 때문에 매생이가 자랄 수 있는 곳도 얼마 안 되는데요. 장흥 앞바다는 물과 햇볕의 양이 적절해서 매생이가 유난히 차지고 맛도 달다고 하네요. 이 귀한 매생이는 채취 후 관리법도 까다롭습니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 산지에서 영하 50도씨에서 바로 올리는데요. 사장님은 해동 직전까지 영하 50도씨를 유지하신답니다. 해동은 어떻게 하냐고요? 찬물에다 담그는 게 제일 빠르죠. 그런데 그럴 경우는 매생이 향이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자연 해동. 해동 후엔 흐르는 물에 살짝 헹궈주는데 어린 딸 머리 감기듯 조심스럽습니다. 매생이 산지가 고향이라는 사장님. 다루는 솜씨가 전문가급이죠. 매생이는 민물이 닿게 되면 바로 삭거든요. 그래서 매생이를 열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물질을 매생이가 품고 있어요. 이게 희 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손으로 하면서 이물질 같은 걸 제거를 해줘야 돼요. 아이고 매생이 굴폭이가 먹을 땐 훌렁훌렁 넘어가는데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까다로울 줄이야. 맛있게 매생이 국을 끓이려면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다는데요. 118, 110에서 120g 정도 제외한 소원. 한 그릇에 들어갈 매생이 양을 맞추십니다. 몇 년 하다 보니까 손에 잡히는 게 바로 이게 그람 수가 딱 맞아 떨어져요. 솜씨는 달인급이신데 그냥 다 같이 끓이면 안 되나요? 한꺼번에 끓여서 손님한테 드리게 되면 매생이가 찰기가 없어지고 향도 없어지고 맛도 없어져요. 거기에 물 대신 육수를 넣는데요. 12가지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다네요. 독새우가 저희 집 매생이 시원한 맛을 내주고 있어요. 자고로 매생이는 되직하게 끓여줘야 제맛이라죠. 매생이와 한상의 짝꿍, 굴도 푸짐하게 넣어주고 구면까지 얹어주면 준비 끝. 보글보글 끓고 있는 모습부터 매혹적이네요. 겨울바다의 여왕 매생이랑 바다의 우유 굴이 만났어요. 눈 감고 이렇게 냄새만 맡으면 그냥 겨울바다에 나와있는 바다향이 물씬 납니다. 이 향기가 날아갈세라 얼른 한술 떠봤는데요. 정말로 매생이의 맛을 느끼려면 젓가락으로 드셔야 돼요. 추저가 아니라 젓가락으로요? 젓가락? 우와 젓가락으로도 매생이가 이렇게 많이 집어줘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잘 끓여야지만 이렇게 젓가락으로 집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매생육국이 원래 젓가락으로 먹는 음식이라는 거. 매생이를 충분히 넣고 재빨리 끓여내면 이렇게 산재 스타일로 즐길 수 있답니다. 숟가락으로 먹으면 뜨거운 국물이 같이 먹기 때문에 혀가 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리면 여기에 묻어있는 국물들이 조금 식어가지고 그냥 따뜻하게 먹는 정도? 혀 댈 걱정이 없어요. 어디 가서 주인장 인심과 솜씨를 확인하고 싶어지면요. 저처럼 이렇게 젓가락으로 양껏 집어보시면 돼요. 매생이는 미끄덩미끄덩하고 입안에서 샤르르 풀리고요. 이 또 굴이 능글맞게 입에서 톡 하고 터지는데 진짜 담백하고 시원하네요. 이런 진짜 베개 국물엔 저도 예의를 갖춰야겠죠. 이에 화답하는 사장님. 주방에서 부랴부랴 또 하나의 별미를 준비하시는데요. 이름하여 매생이 굴전입니다. 와 저의 식탐에 불을 지르는 비주얼이네요. 매생이와 굴, 고소한 콩기름이 만나서 어떤 풍미가 탄생했을지 궁금하시죠? 제가 권하기도 전에 젓가락을 집어드신 사장님. 너무 맛있네요. 사장님한테 뭔가 쫓기는 기분이에요. 본인이 만들어놓고 본인이 맛있네. 맛있잖아요. 이런 맛을 어디선 느끼겠어요. 너무 맛있다. 제가 하는 음식을 많이 드시고 정말 건강해지시고 행복해해졌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자연에서 온 그대로의 재료를 가지고 만든 음식 드시고 건강하시고 사장님 바람대로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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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니까 이 매생이가 생각보다 은근히 까다로운 해초였어요. 게다가 또 굴은 상하기 쉬운 식재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생이 굴국밥은 만드는 사람의 섬세한 손길과 정성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맛볼 수 없는 음식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만들어진 매생이국 한 숟가락 쫙 먹으면 입안에 겨울바다 향기가 쫙 퍼지고 행복해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잘 만들어진 매생이국 구별 방법 확인해 보셨죠? 네. 젓가락으로 딱 들었을 때 후룩 떨어지지 않고 잘 올라와 있는 거. 이게 매생이 굴국밥 잘 만들어진 거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다 음식 만나봤으니까 육지가 또 서운해하지 않겠습니까? 육지로 또 가봐야죠. 예로부터 그 몸보신은 정말 남녀노소의 관심사였어요. 네. 몸보신하기에 딱 좋은 음식이 있는데요. 닭 중에 닭, 장딱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장딱은요. 40대에게 아주 건강한 효자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경남 창원에 가면 이 장딱을 정말 쥐락펴락하는 장딱 도사가 있다고 합니다. 장딱 도사. 제가 배추도사는 굉장히 친하거든요. 장딱 도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빨리 만나러 가시죠. 아이고, 이제 날이 쌀쌀하네. 춥고. 네, 통당 한 마리 주이소. 아이고, 여기 보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 되면 내가 갖다 줄 테니까 자리에 간다 계셔서 이만 갖다 드릴게요. 이거는 혹시 쑤딱입니까? 암딱입니까? 이게 암딱같이 보이네. 아, 암딱이라예? 이 온도는 몇 도인데예? 온도는 180도예요. 180도예요? 아, 완전 반대방향이다, 그치예? 완전 반대방향이다, 그치예? 오, 아, 이깁니까? 네. 그니까, 크던 게 왜 이리 작아졌어예? 이렇게 튀기면 원래 된가루바르면 무너지지만은 그냥 튀기면은 줄어듭니다. 이게 얼만데요, 이거예? 이거 만 6천원이에요, 한마리. 만 6천원인데 살 빠져가고 만원뿐이 안 왔는데예? 이 통닭은 손으로 원래 먹어야 정말로 제맛이지. 뜨끗뜨끈할 때 안 드시고 있어. 하이에나가 막 시작 뜯는 것 같네. 살은 하이에나가 이 통닭 100년이 지금 몇 년이 돼. 오서리에서 또랑 하나 건너면 고간리. 장닭 조사예? 네, 장닭을 잘 잡는 조사가 있다가. 아, 잘. 잘나가? 네. 오늘 안 팔게인데? 할머니 하이소. 할머니 다 키웁니까? 그럼 닭도 잡을 줄 알겠니예? 응. 잘 잡았다. 몇 마리 잡아봤어예? 도산은 아니, 이 동네는 없다. 그래도 도산은 도산이 없다. 도산이 없다. 닭은 많이 있다. 닭 전문가가 있다던데. 닭은 안 키워요. 왜 안 키워있지? 닭이 아침에 그 암탉이 오러야, 수탉이 오러야. 이 사람 거꾸려, 아니, 내 손님이 일하는 일이야. 암탉이 오면, 나 암탉이 오면 이래. 수탉이 고맞지예? 안 탉도 온다. 아, 작대는 안 온다. 절대 안 울어야지. 절대 안 울어. 우리 예전에 작대를 할 때는 안 탉은 안 울어. 사람이나, 동물이나, 첫둔도 울고, 안 탉 여자도 오는데. 꼬루 샀습니까? 알라코. 예. 알라코. 딱. 안 탉은 이런. 꽉게 꽉고 하지만, 안 탉은 어떻게 온 게. 안 탉은 어떤 사람이다. 그러니까. 근데 안 탉은 얼마나 울어. 왜 안 탉은 어떻게 온 거야? 안 탉은fy는 소리를 아예 안 낸 거야. 안 탉은cükä. 과опас, 개칼하고. 뛰 сх 한번. 일cy Lee 울거든, 안 탉은. 잠깐만, 안 탉. 잠깐만, listening. 얘가 울어. 입장차를 확인하고 할배 싸움을 뒤로 하니 뒷골이 뻐근하다. 슬슬 윤곽이 드러난다. 숲과 저수지에 푹 둘러싸인 곳. 도사가 살기엔 너무 평범한 비주얼. 하지만 닭똥 냄새가 구수하다. 도사 자격증을 뺏들어가는 것이다. 암딱이 우는 건 알을 낳았을 때, 알을 낳았을 때 하고 우는 것이다. 그것도 우는 것이다. 온도가 맞아야 털이 잘 빠지고, 온도는 몇 도 정도 해야 되는데? 70도. 70도 예? 안 뒤열입니다. 피부가. 엄청 뜨거운데? 계란은 내일 정도 났습니다. 계란은 우수 많네. 아래에 매장에 있는 계란이. 포도알 같다. 진짜 비스무리하다. 목공도 배워서 숯불구이도 배워보려고 해요. 오늘 스승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바퀴웃이라고. 제가 한 마리 공수해가 왔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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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공도사와 화가 신종식의 느닷없는 합작. 하하하하. 서서히 드러나는 아리삼삼한 자태. 이렇게 먹으면 맛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물레방아의 물맛이라고 해야 해요 빨리 합이네 자연에서 얻은 에너지는 정말 자연스럽게 먹습니다 맛있게 이 물레방아 훈제 닭은 정말 좋은 닭하고 정말 또 우리 또 선생님 또 목공에 또 이렇게 전소를 받아가지고 그 산박자가 잘 맞네 촌딱 자연 또 목공 그 산박자가 잘 맞아 아름다운 이 세상 한우백년 사자는데 예로부터 보시는 남녀노소 불문이다 40대 건강은 아재가 책임진다 나를 따라라 정말 산넘고 물 건너서 장닭도사를 만나기는 했습니다 저렇게 물레방아를 이용해서 먹는 거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저렇게만 먹을 수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달려갈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저렇게 아주 산골 깊숙한 곳까지 가서 장닭도사님도 만나고 또 목공도사님까지 만나서 이 닭을 먹으면 안 맛있을 수가 없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생방송뷰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 6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은 여러분만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 비법 문자메시지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9204님께서는 사과, 배, 토마토, 귤 넣고 즙 내서 아이와 신랑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사과, 배, 토마토, 귤 정말 좋은 건 다 들어갔는데요 아까 아버지께서 해주신다고 하시잖아요 비슷하게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8522님께서는 저는 늘 그렇듯 제철 음식 잘 챙겨 먹고 움직임을 덜하니까 살이 쪄서 칼로리 낮은 음식을 먹고 간식을 과하게 먹진 않습니다 간식을 아예 먹진 않는다고는 얘기를 안 하시고 계시네요 간식을 좀 줄이는 게 비법이셨나 봐요 운동은 낮에 열심히 걷거나 집에서 스트레칭을 한답니다 춥다고 움직이면 앙대용이라고 말씀해주셨고요 7099님께서는 저는 겨울철에 귤이랑 귤 껍질이랑 생강이랑 넣어서 물처럼 자주 마십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집에서 트램블린 있잖아요 아까 방방이 30분씩 뛰면서 놀아요 아이들은 즐거워서 좋고 저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아까 저희 화면에서도 나왔었는데 정말 이 트램블린 위에서 뛰는 게 운동 효과가 큰가 봐요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아이들도 좋아하니까 일석이조네요 그리고 2254님께서도 저는 그 다이어트 식단으로 곤약으로 끓인 잔치국수와 두부, 닭가슴삭, 유부초밥 둘 다 채소 많이 넣어서 먹고 있습니다 맛이 없지는 않을까요? 양념을 조금 뿌리면 어떨까 계속해서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를 받겠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나만의 비법 운동 방법도 좋고요 식이요법도 좋고 생활습관 같은 것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샵1991번 샵19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단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있습니다 요즘 정말 가볼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먹을 것도 많지만 각 지역별로, 계절별로 다양한 테마를 가진 지역 축제들이요 거의 1년 내내 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즘은 특히나 겨울 축제들이 한창입니다 이번엔 강원도 원주로 한번 떠나볼 텐데요 또 하나의 겨울 명소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고니꼴 빛 축제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먼저 첫눈이 왔습니다 이렇게 첫눈이 오니까 온 세상이 예뻐요 아우 예뻐라 눈보다 예쁜 곳이 있어요 여기보다 더 예쁜 데가 있다고요? 어딘데요? 고니골 고니꼴이요? 빛의 아름다운 향연 100일간에 빛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곳이 있습니다 딱 보는 순간 너무 예뻐요 알록달록 무지개 같아서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동화 속의 한 장면 같아요 겨울 추위도 노기는 빛 축제의 현장을 소개합니다 특별한 빛 축제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간 곳은 원주시 호저면 고산리 고니꼴 낮부터 빛 축제 준비로 분주한 모습인데요 도장난 게 있어서 이증으로 살고 있어요 일일이 손을 보고 계시는가요? 저녁에 손님들이 왔을 때 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눈사람부터 하트까지 가지가스게 모양으로 설치된 조명들이 눈길에 끄네요 사실 이곳은 120년의 역사를 가진 양잠단지 1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겨울 빛 축제장으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1.5km 따라서 400만 개가 연출됐기 때문에 하나의 그림 같죠? 하나의 파노라마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총 13개의 테마로 꾸며진 빛 축제 자연스럽게 테마의 공간들을 보시게 되면 그 빛의 황홀함에 아주 젖어들 겁니다 드디어 400만 개의 빛이 밝혀질 시간 전원 스위치를 올리자 나뭇가지 사이로 조금씩 조명이 빛나기 시작하는데 조금 있으면 정말 환상의 어떤 장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두워지면 진짜 제가 만들고만 해도 진짜 환상력입니다 짧은 흐러지면 이곳엔 진짜 빛 축제가 시작됩니다 제가 여기에 오니까 진짜 눈보다 아름다운 빛이 자욱하게 깔려있습니다 정말 은하수처럼 흘러내릴 것만 같지 않으세요 은하수처럼 빛나는 빛을 보기 위해 아이와 함께 찾은 가족들 그리고 연인까지 구경들 왔네요 고니꼴 빛 축제의 첫 번째 테마 원주에는 겨울에도 장미가 핀다 600m에 걸쳐 핀 만송이의 LED 장미 꽃길입니다 예쁘다 예쁘다 예뻐요 과연 만송이일까 장미를 직접 태워보겠다는 아이 정말 이 많은 장미를 태우려고요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풍경을 연출하는 장미꽃길 그래서 연인끼리 처진이들도 많습니다 남자친구한테 장미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아 진짜요? 네 아마 왔어요 아니 왜 한 번도 안 줬어요? 아 이제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장미가 딱 너무 예쁜 게 줘서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장미꽃 선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이제 짬만 있어봐 남자친구의 깜짝 이벤트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민니야 여기 봐봐 봐봐 신나? 널 위해서 준비했어 아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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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위해 준비했어 예쁘지? 고마워 하하하하하하 빛 축제에서 놓치면 안 되는 코스 바로 장미길을 지나 펼쳐지는 빛의 파도라는데요 이거 바닥에다가 씹는 것 같아 어 그러게? 빛이 나는 길을 걷는 기분은 그야말로 환상적 수만 개 조명이 만들어낸 빛이 마치 물결이 흐르듯 별똥별이 떨어지듯 장관을 연출하네요 낮에는 썰렁하고 삭막했던 이곳이 밤이 되자 화려하고 멋진 꿈속의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정말 낮과 밤이 너무 다릅니다 정말 낮과 밤이 너무 다르죠 처음 딱 들어섰을 때 우와 공기도 좋고 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안으로 들어올수록 점점 더 감동을 주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폰 밧데리가 없는데 계속 찍고 있어요 지금 그 정도로 이렇게 너무 예뻐요 다른 지역에서 하는 빛 축제 몇 군데 가봤는데 거기랑 여기는 약간 좀 틀린 느낌이고요 여기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빛 축제의 또 하나의 명소 바로 LED 음악 감상실입니다 여기 오니까요 그 어디에서 듣는 음악보다 굉장히 황홀하게 들을 수 있는데 포로포즈 준비하신 우리 남성분들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가 가장 환상의 장소예요 연인을 위한 특별한 사랑의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면 빛과 음악이 흐르는 이곳에서 100% 감동을 설치할 거예요 빛 축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빛 축제에서 최고로 멋지다는 그곳은 바로 뽕나무밭 뽕나무밭이 어떻게 변신하기에 달을 최고로 꼽는 걸까요? 바로 아름다운 은하수 빛의 정원입니다 아름다운 광경을 눈에 담고 아이들도 가족들도 추억 한 장을 열심히 남겨봅니다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것 같은 모습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동화 속의 한 장면 같아요 하늘에서 빛이 눈처럼 쏟아지는 풍경 놓치면 안 되겠죠? 이 빛의 축제를 쭉 즐기다 보니까 여기는 진짜 올겨울에 꼭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빛의 향연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연인분들은 사랑이 더 깊어지실 것 같고요 가족분들이 오면 예쁜 사진까지 남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한 겨울 보내세요 몸도 마음도 추운 겨울 하지만 반짝반짝하는 빛의 향연이 펼쳐지는 이곳이라면 추위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빛 축제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400만 개 조명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분위기 허도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당장 달려가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나 저는요 만송이의 LED 장미꽃길을 연인과 함께 걷는다면 아마 이 분위기에 취해서 추위는 뭐 그냥 다 잊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고니꼴 비축제는요 내년 3월 12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겨울철에 한 번쯤은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아름다운 또 볼거리를 봤으니까 또 놀러가면 또 먹어야죠 아, 또 먹어요? 네, 또 먹어야죠 보호나면 또 먹어야죠 네, 이런 먹을 걸 준비할 때 우리 농산물 많이 구입하게 되는데 추무시는 농산물 구입할 때 어디 가세요? 저는 뭐 매번 가진 못하지만 아무튼 뭐 확볼 때는 동네 마트를 이용하고요 좀 시간이 남는다 싶으면 도매시장 또는 뭐 싸게 또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하고 싶으면 산지직송 이용하는 편이죠 생각보다 잘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게 어머니께 교육을 받아서 그렇구나 특히 우리 지역 곳곳에는요 농산물 직매장이 있어서 그곳을 이용하면 좀 더 싸고 아주 좋은 농산물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전북 김재로 가보겠습니다 현지 농산물을 가장 싸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하는 건데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로컬푸드 매장 오늘은 전북 김재로 찾아갑니다 현재 시간 오전 5시 30분 해도 뜨지 않은 야심한 새벽에 무슨 일로 사람들이 모여든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전북 김재시에 나와 있습니다 제 주변은 해도 뜨지 않아서 정말 어두컴하거든요 아니, 현재 시각이 새벽 5시 반 이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새벽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그 현장을 함께 가보시죠 뭔 곳일까요? 이곳은 전북 김재의 로컬푸드 직매장인데요 신선하고 청정한 농산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 새벽부터 제품 준비하는 농민들의 손길과 발길이 무척 분주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하나 꼭 내 자식처럼 예쁘게 포장해서 직접 가지고 오시는데 매일 이렇게 나오세요? 매일 나와요 왜 매일 나오시는 거예요? 신선한 걸 먹어야죠 깨끗한 걸 먹어야 신선도 좋아하고 네 사람들이 자꾸 올해 유통된 걸 먹으면 농민들도 힘들고 그리고 또 먹는 사람들도 걱정스럽고 그러잖아요 신선한 걸 먹는 게 좋은 거니까 하루, 하루에 해서 먹는 거죠 직매장 안팎 여기저기에는 상품 준비하는 사람들의 손이 바쁜데요 가격 표시, 상품 표시 등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상품을 등록하고 가격표를 붙이는 등 모든 작업은 생산자인 농민의 몫인데요 매장에 제품을 배열하는 것도 농민들이 직접 나섭니다 내 자식을 내놓는 양, 모든 일에 정성을 기울이는데요 소비자 여러분들이 믿고 드실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그리고 신선하게 항상 그런 물건을 이렇게 갖다 놓고 있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지금 자꾸 뜯어다 갔다 검색을 해요, 농약 있는가 그러니 나중에 몇 번 하고 저울질도 몇 번 달아보거든요 딱 믿어버린다는 저울 앞머리에 가지고 깨끗하게 손 하나 깨끗하게 칼로 낱낱이 다 긁은 거예요 보기만 해도 신선하고 건강한 맛이 느껴집니다 아침에 열심히 농산물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것들 가지고 오셨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는 주로 여기에 대파, 상추, 쪽파도 있고 양배추, 콜라비, 마늘도 있고 양념륨 되게 많이 있어요 저희는 좀 젊어가지고요 둘이서 이걸로 해서 열심히 기농인데 열심히 하려고요 어? 귀농을 하신 거예요? 네, 저희 기농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매일 아침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매일 와요 매일 매일매일 오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는 매일매일 오는 이유는요 소비자들께서 매일매일 신선한 이렇게 제품을 드실 수 있게 하려고 매일매일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렇게 농산물들이 진열되는 건 봤는데 직접 어떻게 생산하시고 또 유통하는 것까지는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제가 좀 실례되지만 좀 집에 따라가서 좀 구경해도 될까요? 당연하지요 갑시다 가요 가도 돼요? 어머니 괜찮아요? 가요 가요 술 하시네요 일단 가시죠 싫다고 하시기 전에 그렇다면 농산물 생산처인 한 농가로 가볼까요? 엄마? 엄마? 일 시작부터 엄마를 찾는 우리 리포터 크고 튼실한 대파 하나 뽑는데도 쉽지 않죠? 대파? 대파 뽑는 걸 쉽게 생각했었는데 아이고 아이고 뿌리가 깊이고 박혀있어서 아 이렇게 뽑으면 끝이 없겠는데 50kg를 언제 다 하게 아니 요즘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흙이 뽑으면 이렇게 많이 달라붙어요 도저히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이건 좀 잘라가야 돼요 사실은 대파 50kg 가져가다가 흙 150kg 가져갈 판이라 뿌리째 뽑은 대파 밑동에 흙이 너무 뭉쳐있어서 가져가기 쉽게 현장에서 다듬는데요 하나하나 다듬는 손길에도 정성이 듬뿍 깨끗이 잘 다듬은 대파들이 한가득입니다 파를 이제 가득 짧은 시간을 잘 했어요 이게 다가 아니라 뽑았으니까 집에 가서 다듬어서 포장해서 아침에 추러야 되니까요 앞으로 일이 더 많아요 진짜 손이 진짜 많이 가네요 여튼 온 김에 가서 다듬기까지 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운데? 파가 무거운 건지 신발에 붙은 흙이 무거운 거지 동네 주민들과 둘러앉아 대파 손질이 시작됐습니다 노지에서 딴 대파를 이제 또 가지고 오면 우리 어머님들이 이렇게 삼삼오오오 모여서 정말 우리 가정에서 손쉽게 깨끗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일일이 또 손질을 다 해주시는 과정을 이렇게 거치는 것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손이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제품 출하를 위해 깨끗이 손질하는 건 기본이고 소비자들이 손쉽게 먹을 수 있게 준비하는데요 로컬풀 내면 아무래도 내가 가격을 책정하고 그러니까 소득률은 훨씬 낫죠 그래서 소비자들도 공포항장 가는 것보다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 깔끔하게 해서 나가니까 믿고 로컬풀 들어가는 거잖아요 유기농도 있지만 로컬풀 자체에서 농가원에서 농약 검출을 수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 믿고 먹을 수 있거든요 로컬푸드 매장에 진열된 농산물들 상품 하나하나 생산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그만큼 상품에 자신이 있다는 거죠 유심히 또 우리 대파를 열심히 보던 어머님이 계신데 어머님 어때요? 우리 제품이랑 가격 어떤 것 같아요? 너무 좋고 너무 싸요 싸요? 저렴하게 진짜 저렴해요? 네 한 반값 거의 반값 이야 반값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 또 농민분들이 일일이 다 재배를 하시고 이 손질도 재배하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다 하신 거래요 네 아우 참 좋으네요 근데 그 어디서 오신 거예요? 수원에서 저것 하나 들고 갈라고 잠깐만요 너무 좋아서 자 이곳이 김제인데 어머님 이 대파가 너무 좋아서 이걸 들고 수원까지 가실 생각이세요? 네 하나 더 사고 싶은데 참아야지 다른 짐도 있으니까 이곳 로클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은 엄격한 심사와 기준을 통과한 것들만 판매가 가능해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구입해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데는 시골에서 깨끗하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갖다 놨기 때문에 고르기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자주 들립니다 특산품은 골고루 있기 때문에 언제 와도 살 수는 구매는 알 수 있지만 재료가 너무 싱싱해서 참 좋아서 자주 오게 됐어요 로클푸드 매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복잡한 유통 경로를 없애고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곳인데요 농축산물의 직거래 등 신 유통 경로를 활성화해 2014년에는 유통 비용을 총 6241억 원이나 절감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민의 상생과 문화적 소통 공간으로도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매장뿐 아니라 레스토랑, 카페, 베이커리 등 여러 공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 직매장에 출하하기 위해서는 저희 농협에서 진행하는 참여농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를 해서 교육 이수를 해야지만이 저희 매장에 물건을 출하할 수 있고 또한 출하하기 전에 저희 매장에서 검사하는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검사를 통과한 농산물만이 저희 매장에 진열돼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날 직매장에 특별한 손님들도 찾아왔는데요 여기도 사진 저기도 사진 사진 찍기 바쁜 한 무리의 사람들은 누굴까요? 매장에 견학 온 제주 농민들로 제품 배열부터 매장 곳곳을 빠짐없이 둘러보고 있습니다 먼저 로컬푸드 매장을 해서 성공한 사례를 보니까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접목을 시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매장은 단순히 농산물만을 판매하는 직매장이 아닌 여기에 저희 농가 레스토랑과 카페, 지역 인근 농촌 체험마을들과 연계한 이런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저희 다양한 소비자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체험할 수 있고 하루쯤 즐기고 먹고 논일 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 로컬푸드 농산물 이제는 믿고 많이 드세요 작은 농촌이 살아가는 힘을 보여준 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고 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소비를 유도하는 로컬푸드 우리 농촌의 힘 이제 로컬푸드에 달려있습니다 생방송비원 생방송비원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을 챙기는 나만의 비법 문자메시지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4411님께서 저는 겨울철에 눈밭에서 친구들과 축구하면 정말 그것만한 운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미끄러지면서 또 넘어지지 않으려고 중심 잡으면 정말 제대로 운동이 돼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셨고요 그래요, 몸을 움직이니까 또 활력이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9177님께서도 저는 잠을 충분히 못 자면 우울증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정말 많이 잡니다 절대로 자고 싶어서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약간의 부작용도 다른 것 같습니다 네, 5302님께서 1년 365일 반팔을 입고 사는 저희 집은요 건강법 따로 없습니다 정말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 게 바로 건강 비법입니다 하면서 따님 두 분의 사진까지 함께 청구를 해줬는데 예뻐요 너무 예쁘네요 네, 역시나 정신이 즐겁고 건강한 게 또 가장 좋은 건강 비법이 아닐까 싶어요 아역배우 같아요 네, 2909님께서는 저는 레몬청, 석류청, 생강차, 볶음콩으로 새아이의 감기를 겨울에 잡고 있습니다 하면서 또 청 담근 사진까지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아니, 정말 부지런하신 분인 것 같아요 종류별로 쫙쫙 담궈두신 거 보니까 대단하다는 생각듭니다 그리고 2240님께서는 요즘 사과가 정말 맛있을 때거든요 얇게 썰어서 계피가루 넣고 중불에 졸이면 아주 향기로운 사과차가 만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저는 생강차, 귤차, 대추차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지만 사과차는 처음 들어보는데 계피가루 넣어서, 그렇죠 네, 이거 과연 어떻게 만드는 건지 궁금해지는데 만드는 법이 과연 쉬울지 전화 연결해서 한번 여쭤볼까요? 네 네,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과차를, 계피차를, 계피를 넣고 이렇게 끓이신다고요? 네, 사과차거든요 원래는 사과차에다가 사과 썰어서 사과만 하면 당분이 많아요 그래서 모음물 따뜻하게 해서는 계피가루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넣어서 같이 끓이면 맛있어요 그래요, 사과차를 가지고 건강을 지키는 우리 2240님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평화국에 자른 58대 김승희예요 김순희님 나이를 좀 깎으셨어요 사과차 드셔서 10년 젊어지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거 활용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 활용하십니까? 사과 한 20개에다가 계피가루 30g하고 생강가루 5g 정도 해서 충분히 1시간 정도 졸입니다 아주 맛있는 농도가 든든하게 되는 차가 만들어지는데 건더기는 식빵이나 이런 데다가 활용해서 얹어서 먹어서 아주 좋아요 그래요 차뿐만 아니라 식빵에 잼 대용으로도 활용하고 좋네요 여러 가지로 활용 방안이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향기가 너무 좋아서 다른 차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요 이거 만들어서 혼자 다 드셨어요? 아니, 지인분들도 나눠주고 또 남았어요 또 생각나는 사람 주려고 아, 그래요? 만들어놔요 네, 그렇구나 이분은 정말 솜씨도 좋고 마음씨도 좋고 네, 다음에 저희도 한번 맛보게 해주세요 네, 그럴게요 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정말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 챙기는 비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네 전주에서 20대 청년들 건강 검진을 했는데 네, 30% 이상이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왔대요 네, 이 간과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콜레스테롤 또 중성 지방이 높은 청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젊다고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네, 흔히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 우리 참 많이 하는데 어떤 명상 프로그램 보니까요 뭐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요 자기 몸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예솔아 오늘도 일하느라 고생했어 고마워 내 팔 고마워 내 다리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몸이 알아듣는다고 하다가 그래요? 신기하네요 네, 참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몸에 대해서 정말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네요 오늘 생방송 교육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과 밥상을 살리는 완주 로컬푸드 3대를 이어가는 P&B 입안 가득 채지 풍미 지정환 임실치즈 피자와 함께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